여기 홍챌로 왔습니다. 마트는 한번 달라야죠. 따블리마트. 여기도 행사마야네. 한고 과자입니다. 양파리. 이 과자도 있다. 옛날 과자. 변병. 내가 좋아하는 고래밥인데 얼마지? 검사 이제 안 하고 들어오면. 과일하고 다 팔아요. 야채하고 다 팔아요. 많죠? 다 있습니다. 두부원 플러스 원하네. 7원. 프리무원. 막김치. 8원. 아 15원. 제가 좋아하는 종갓집 막김치입니다. 1.2kg. 음식 3.4kg. 한국 계란은 이거 사가요. 한국 아이스크림 했어요. 메로나. 클레임. 꽃동자. 보라볶음. 양념장 다 있어요. 우유.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아요? 바나나 우유 아시죠? 여기 있네. 바나나 우유 하나에 14.8 위안이에요. 2,000원이 넘어요. 연세복장 우유. 이거 중국인들도 좋아하는 한국 우유예요. 하나에 30. 5.8이네. 한국 음료 다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왕라오지. 4.5. 중국 박하수도 있네. 컨디션 한 개 21.8 위안. 참고하세요. 애초가 돼. 이것도 있어요. 고구맣. 중국 박하수도 있네. 중국 박하수도 있네. 일본 박하수도 있네. 아, 아, 아. 저희는 월요일에 15.8만 USD 어디에 꼭 구입할 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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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먹어봤는데 저는 동북살 먹어요. 동북에서 온 역시 김이 빠질 수 없다. 미역 있네. 다른 미역 하나 살까? 로가리다. 샴푸린스 여기 다 있습니다. 중국인들 아시죠? 려 제품 많이 씁니다. 저 고기 살 거예요. 우와 이거 이거 뭐. 이거 66원이네. 삼겹살 살까? 고기 많은 걸로. 이거 하나 사서 찍어. 계장 남았어. 단무지도 있네. 소주도 팔아요. 술도 팔아요. 술도 팔아요. 라면 떡볶이. 감라면입니다. 하나에 10원. 조금 넘거나. 1.5 라면. 불닭볶음면 8원. 신라면 9.3 라면. 신라면 딱 4대가 이렇게 있네. 멋지다. 제가 만두 코너를 지나칠 수 없죠. 알려드릴게요. 풀무안 만두가 있어요. 비비고. 비비고 만두 최고. 이거 이거. 빙그레 바나나 우유 팩으로 된 거 있어요. 7.2. 역시 양념. 다 있네. 식초랑 다 있습니다. 올리고당. 우리 집에 올리고당 없는데. 고추기름 이런 것도 있어요. 생선조림 이거 있으면 유용합니다. 여기저기 요리할 때 좋아요. 저는 이제 갑니다. 한국마트 오세요. 여기는 W마트. 짜자잔. 계산하러 갑니다. 오고. 자 오늘 사온걸로. 오늘 사온걸로. Ihrer 도착.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